제작지원 강릉 민첩? 세상 뜰 날이 가까워 왔는데 뭔들 재미있지 않겠어..라고 적혀있겠지 뭐 싸울거야? 강릉 와 깜짝이야 어? 뉴카 콜라 컨텀 아니냐 이거? 좁지는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인지력 이 녀석의 인생은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군 그렇다고 아주 잘못됐다고도 못하겠어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바느질 하고 있어 이 환각 증상의 길만 쫓아가면 돼 매력 왜 내 새끼가 그렇게 생겼으면 나 같아도 못하겠어 내 버리고 도망가겠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주인공 엄마가 얘 낳고 죽었을 때지 그날이 이제 얘 생일이니까 엄마의 재산날과 이제 본인의 생일이 같은 거야 어? 101에 이주민 아마타 엘더 라이언즈 엘더 라이언즈 만나지도 않은 놈이 벌써 나오네 모리아 브라운 메가톤의 핵이다 행운이다 어머니는 여의고 핵전쟁 이후에 황무지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에 친구는 하나 없지 맞아 내 삶은 조금도 축복하지 못했어 나ства 나 아버지 아니잖아 오오오오 오 깜짝 뭐야 이건 가랑비 야아 잠깐만 이거 왜 안 맞아, 이거? 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시험을 잘 마쳤다고 보고를 내주면 됩니다 문을 여시오 가져왔소 어떻게 보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 그 의식이라는 걸 잘 마쳤다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멀쩡하였고 우리의 세상을 떠났고 우리의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네네, 너의 몸은 그의 무한의 가슴을 갖는 것과 관련이 없더라 그는 그의 힘을 더욱 더욱 부족할 수 있으며 너의 카카오도 이제는 우리의 카카오도 되어있습니다 어? 잭슨이란 사람이야 대빵이야 이 정신적 지주가 start to trust of the world. 이 정신적 지주가 딱 따로 돼 있는지 정신적 지주가, 이 정신적 지주가의 정신적 지주가 적당한 얘긴다. 우리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 정신적 지주가 예전의 집으로부터 appellayer에 적당하게 지적을 tell us. 이것은 천국의 선물이예요 새로운 멤버들? 네? 왜? 펑 그 때까지 잭슨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지? 그렇게 빠르다, 그로브. 너는 그 수업을 받지 못했어. 또 다른 유니엘과 함께 듣던 것 보다 그리고 아직 듣던 것 보다 모든 문장을 같이 읽는 것 보다 너의 기쁘신 분은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은 아직 기억나지? 기술? 너의 기억이 어떻게 되니? 저에게 돌아왔을 때, 저의 기억에 있는 게 다가 있는 게, 모든 게 기억나는 게, 흰색의색이, 하지만 당신은 안 들지 않아서, 괜찮지 않지? 다른 게, 그들은 그들의 머리가 닫았을 때, 두개골을 잘라서 연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너, 분명히 괜찮은 거야? 넌, 뇌조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모두 다 뇌조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넌, 마지막 부분은, 너가 떠나서, 그들은 그들에게 돌아와서, 뇌조각을 열어주고, 즉, 뇌조각을 터뜨려야 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닫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잘 안전하지 않다. 아무튼, 당신은 성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런 만족한 가상의 가상, 저는 생각나라... 우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는... 내가, 그 같은 주제 같은 것들, 나는 엄청나게 죽을 수 없어. 제가, 그는 모든 병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니, 그는 그는 잭슨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곳에 잘 지키는 것만큼 할 수 있겠냐. 잭슨과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이유가 많죠. 대성당 아래에 있나? 키도 주고 막 아 이게 펑가 열매 내 상처를 없애줄 수 있는 아 이건 아니고 레이딘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찾고 있다 뭔 소리야? 아 이건 그냥 나는 여기 계획을 찾기 위해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그럼 이만 이런데는 오 라드오에이? 라드오에이 데스몬드가 시킨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1시간 자고 펑가 열매를 또 너무 많이 갖고 갈 수가 없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다 들고 갈 수는 없지 스팀팩 라드오에이 와 라드오에는 진짜 많구나 직관이라니 여기 나중에 펑가 열매 다 털어 갈 거야 방금 책상에 스텔스 보이가 있었다고? 얘 품 걸린 것 같지 않니? 아 여기 있네 아 스텔스 보이를 내가 자 가자 대성당이라 대성당의 지하 어?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대성당으로 가기 전에 알아낸 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나서 가도록 하자 데스몬드가 좋아하겠어 이 중간 보고를 해주면 얘가 뭐 퍽을 준다거나 하지 않을까? 야 시체 좀 치워라 이 새끼야 아우 시체 썩 눈에 난다 데스몬드 알아냈다 아우 너 맨날 포샷이야 하두리야 그게? 침투에 성공했다 우드머리가 우드머리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정보를 알아냈다 내가 넌 아버지 일을 하는 건 나야 시키는 건 너지마 내가 만약 안 한다면 넌 날 죽이겠지 그러니까 해야지 왜 내가 음 원주민 그럼 이만 내 너 갔다 올게 원주민들의 우드머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캐내라 잭슨이란 놈을 찾으러 가자 아 죽이고 싶다 저 새끼 하여간 보상 때문에 제일 못 죽이는 건데 보상을 얻고 나서 죽여버리겠어요 보상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게 되게 싸가지가 없잖아 사람한테 목숨 걸고 일을 시키면서 저딴 식으로 대우하면 저건 진짜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내가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구울지역 아니네? 그렇군 야 야 야 이새끼야 인바 저건 누구야? 발광굴 그럼 이새끼 먼저 죽이고 나머지는 다 얘한테 어어 큰일 났다 와 또 한 발이 남았어요 이러면 자살할 거거든 구울 리버 정도가 아닌 다음이야 뭐 발광 리버가 아 발광굴 같은 경우는 이게 뭔 소리 어이구 아까 안 맞아 안 마 아 안 맞아 안 맞아 너무 애들이 얇아서 그래 뼈밖에 없애가지고 맞출데가 없어 여자들 막 몸약한데 막 뭐 여자들하고 연인들하고 싸우면서도 남자들이 막 때리질 않잖아 근데 진짜 때릴 데가 없다 가끔 이제 나도 여동생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그 여자애들 이제 그 빼다지 아 빼다지 서랍에 열어보면 이제 양말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양말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면 내 양말은 되게 큰데 여자애들 양말은 되게 귀엽잖아 되게 막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양말 같이 되게 귀엽더라고 야 저게 발에 들어가나 싶어 그만큼 이제 체형 차이가 큰 거잖아 여기가 동굴이야 여동생하고 같이 자라다보면 여동생하고 같이 자라다보면 남자들 형제들하고 좀 틀립니다 이게 그래도 형제들끼리 자란 애들은 그래도 여동생하고 그래도 여동생하고 뭐 같이 자라면 이제 환상이 사라진다는데 설마 그 정도까지나 할까 라지만 진짜 환상 사라진다? 정말 사라져 아침에 딱 일어나면 눈썹 반쪽이고 오빠 인났나 밥 밥 먹으라 알았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여동생이 화장실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이미 큰 걸 싸놓은 상태에서 내가 바로 들어가면 그 냄새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다 깨져 진짜 완전 공감하지 니네들도 다 똑같지? 제 동생이 그렇다고 뭐 못생긴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쌍꺼풀 없는 사람이 나라서 우리 아버지도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우리 엄마도 눈 크고 쌍꺼풀 있고 내 동생도 눈 크고 쌍꺼풀 있는데 왜 나만 없어 나만 눈 잡고 쌍꺼풀 없어 거기다가 아우 제인작 어디서 죽었는지 얘 왜이래 자세만 잡고 허해가지고 와아 쎄다 쎄 쎄 쎄 암호가 쎄니까 어 잠깐만 와 2인 1개조라니 큰일났네 잠깐만 아재요 두방만 쏘입시다 아 두방이 또 안나오네 우와 뭐야 내가 치명타 맞은거야 좋아 놈의 생시키를 노리자 와 데미지마라 데미지마라 그건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두 뒤도 있어 쟨 또 왜 잡았니 헌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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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좀 봐줘 헌터야 잠깐만 있어 봐 헌터야 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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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은 펑가 됐지 이 정도면 한발 그렇지 또 하나 왔어 어? 소리 났는데 힘든 전투였다 동굴이 길이 왜 이래? 여기인가? 저기 위에 사람이 있다 뭐라 시부리고 있는데 저기 위에 사람이 있다 마지막! 예스! 데스민은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저거 인공지능이야 저거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한테 지금 저거 지배를 받고 있는거에 바보같은게 신인줄 알고 있는거지 잭슨아 저거 인공지능 저거 인공지능 저거 인공지능 저거 인공지능 저거 인공지능 당신 대체 뭐야? 저거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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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살 수 있는 인공지능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지 그니까 잭슨이 얘를 신으로 생각해서 얘가 이제 그런거를 이용을 하는거지 그런데 얘는 데스몬드를 싫어해 그래서 여기는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데스몬드를 죽이려고 하는거야 그러면 그 데스몬드를 죽여서 싸워서 얻는게 있어야 될거 아냐 뭔가 자기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 새끼가 그냥 그냥 싫은거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 데스몬드가 얘가 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막고 있는 그 신호기가 있습니다 그 신호기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데스몬드가 죽여야만 좋아 데스몬드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자유가 보이지 데스몬드 그 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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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호세미 나와 나와 아빠가 그 뒤지 말라고 그랬지 원주민들이 그 저택을 공격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그 잎에 그 잎에 그 잎에 그 잎에 그 잎에 데스몬드의 전파방행기를 파괴하는게 목표 데스몬드의 전파방행기를 파괴하면 얘가 이 섬을 여기 섬이라고 해야되나 자물쇠 따기를 백 찍어줍니다 흠 나머지 수리에 올인을 해서 75 아 그리고 은신을 할까 수리 75까지만 찍어놓고 퍽 그걸 생각해봐야겠다 은신 설득 설득 설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수리 75에 아 수리 80에 깔맞춤 좀 하자 수리 80에 이렇게 어때 좋아 동심 있고 동심은 나중에 찍어도 되고 안찍어도 상관없어요 저격수 파츠모드에서 적의 머리를 명주를 시킬 근데 굳이 아 뭘 먼저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가벼운 발걸음 지뢰를 비롯하여 향상된 치명타 아 이게 또 이게 좀 큽니다 어차피 스나를 안 사용하면 가까이서 싸우는데 저격수가 필요하냐 이거지 치명타 있으면 50% 추가 추가 데미지 또 준다는 건데 예 이거 필수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 모든 제 감사합니다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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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아 뭔 소리지 이거 그래서 자기가 활동 못하게 한 그 데스몬드의 신호기를 파괴하려는 거고 그 데스몬드의 신호기를 파괴하면 얘가 활동 영역이 넓어지잖아 그럼 그럼 난 중간에 껴서 얘네들 하는 심부름 다 해주는 거고 물론 저도 얻는 거 있습니다 얻는 게 없으면 아예 하질 않지 뭘 준다니까 하는 거지 바로 나가는 사다리가 있었다고 그걸 왜 지금 얘기하나 에이 젠장 저거 뭐야 혹시 이 소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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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로 나가는 사다리 타고 갔어야 되는데 대도 안 한 것 같아 지금 쫓기 생겼네 여기도 있어 사다리 자 첫 택으로 가자 아 저기 가까이 있대 이럴 땐 이제 비비기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뭐 따라오는 느낌이지 않네 저건 뭐야 아 앞에도 저기 있잖아 빠른 이동해야 되는데 걸어가게 생겼네 얘 죽이면 될 것 같다 아 나 앞에 둘이나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 수영해서 가자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를 거야 방사능물이라 뿌옇거든 아 뭐야 쟤는 수영도 하잖아 수륙양용이 왔다니 여기 이거 진짜 걸어가게 되겠네 아 진짜 아 이런 사이드에 왜 쟤네들이 개살만 개살대 다 있어가지고 나도 알아 인마 개라서 그런 거 나도 인마 저기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 전공해서 과학 과학 배운 남자야 됐다 이 정도면 빠른 이동 가능할 거야 아아 아직도 저기 있나 이 정도면 아직도 저기 있나 앞에 있네 이 새끼 죽이고 간다 이 새끼 죽이고 간다 치명타 한번 터져봐 됐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이제 주변 주변에 적이 없으니까 그러네 호섭아 하지 말라니까 나와 일로 나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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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꺼에요 오섭이 혼날꺼에요 일로와 아.. 무슨 거지근성 했나 비닐봉지란 봉지는 다 뒤지고 있네 데스몬드 해결했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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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놈이 다 뒤져있다. 모든 년이 지났다. 손을 터뜨렸다.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다 해고 있다니 적극적으로 말하자 그럼 이 내 덩어리는 대체 누구 나와 나와 이리로 나와 그... 제 옛라이벌인